이게 SK그룹의 차원에서 대응할 만한 과제인가라는 부분들은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차에 경실련에서 성명서를 냈네요. 성명서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지배주주의 개인적인 송사에 그룹이 주관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SK측에서 이런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장이니까 우리가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SK그룹이 주관해서 주도해서 이렇게 회장의 개인 송사와 관련해서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벌써 이제 주류 언론에서 총수가 곧 기업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책을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강한 톤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송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분들을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나은데 예를 들면 그룹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조성하고 기사를 흘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죄를 과시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고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대부분의 역전을 시키는 것은 그거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당당하게 뭡니까? 그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경실련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sk그룹의 총수라고 여기지는 최태원 회장이 스스로를 sk그룹이라고 여긴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입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민주화가 된 거죠. 총수 개인의 문제와 그룹 경영은 분리해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인 개인의 문제를 그룹까지 나서서 마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야기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sk그룹의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장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룹이 여러분들 나서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는 거죠.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대부분의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지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룹을 봉헌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 1심 판결에 여러분들 제가 추적하면서 1심 판결에 담당 판사에게 sk에코프렌트 그 성경건설이 1400억 정도의 PF 약정에 여러분들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너무나 의문투성인 겁니다. 그게 아마 많이 알려지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본인 개인 이혼 소송에 관한 문제를 sk그룹에서 나서서 처리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sk그룹의 유무용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인 것입니다. 본인이 나서서 책임지할 일에 대해 sk그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정말로 회사의 맹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룹이 나서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인상은 가급적이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